네이버에서 나를 따르는 인생이 바뀌리라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붉은태양입니다. 이번 시형부속 종목은 SGA입니다. SGA는 소프트웨어 제조 판매업을 하고 있는 이런 회사인데요. 지금 재무구조를 들어가서 보시면 영업이익이 적자가 폭이 지금 점점점점 커지면서 주가가 지속적으로 하방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자 이 종목의 잠재자산을 알고 투자를 한다면 절대 뭐 1800원 2000원대에서 매수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자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잠재자산을 보고 이 왼쪽의 수익률 잠재자산이 저평가되어 있는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수를 해야 대박이 터지는 것이지 SGA처럼 이렇게 기술적 반동 구간이 이렇게 한 번 올 때 차트만 보고 들어갔다가 이게 폐가망신을 하게 되는 일이 허다하게 많습니다. 자 SGA는요. 지금 하방 압박을 누적적으로 받으면서 사내 현금 흐름이 아주 원활하지 못하다. 조심해야 될 종목입니다. 자 기술적 반동 구간이 잠시 올라온다고 해도요. 어차피 이 종목은 작전을 피지 않는 이상 이 종목은 지금 굉장히 힘든 상황이 누적적으로 올 수 있다. 이 잠재자산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면 절대 이 구간에 매수 들어갈 이유가 없는 종목입니다. 상장되어 있는 전체 1900개 종목의 잠재자산 정보를 제공해 드리고 있는 제가 두 번째 운영하는 카페인데요. 자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확신이 있는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자 SGA는 지금 하방 압박을 누적적으로 받으면서 기술적 반동 구간이 올라온다고 해도 하방 압력이 누적적으로 받는 구간이고요. 매물 압력이 군데군데마다 아주 강력하게 포진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동종목 고점에서 물리신분은 하루빨리 위기에 대응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저를 찾아오시면 인생이 달라지게 됩니다. 감사합니다.